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2차 과목인 경호학 기본이론 시간입니다. 먼저 OT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비지도사 2차 과목인 경호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우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경호학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경찰인재개발원의 외래 교수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참 다양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제 지금 경찰 현직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저와 만나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제 또 경찰 현직 경찰 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경찰학원 종로경찰학원 경찰학개론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학개론 과목의 또 일부로서 이제 경호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찰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또 수업을 하고 또 그 아주 특별한 부분인 경호학에 대해서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경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서울대학교 이제 대학원도 수료를 하였는데요. 실제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여러 이제 지금은 이제 시도경찰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시도경찰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였고 주로 이제 근무 부서는 경호경비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호경비를 지금 수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테로 업무도 네 당시 이제 또 제가 이제 경찰 근무할 당시에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행사가 많아서 대테로 업무 이제 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여기 지금 이제 경비 또 전문으로 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경비지도사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이제 2차 과목 네 경호학 네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소통을 하면 네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저는 이제 뭐 또 전반적인 네 수업을 했기 때문에요. 경찰학 전반적인 네 부분이라서 이제 수사연수원이라는 아마 이제 경찰 현직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 전문기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수사 부분도 네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안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인재개발원에서만 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년이 돼서요. 저는 이제 여러 곳에서 경찰기관 여러 곳에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경찰기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냥 줄였습니다. 네 줄였는데 그 이제 뭐 경찰기관 외에도 여러 대학이라든지 네 그 외 이제 또 다른 행정기관에서 네 제가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서울경찰청 대표적으로 네 경호경비 관련해서는 네 네 202경비단에서 또 제가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시도경찰청에서 네 또 수업을 해왔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경호학을 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특강에 대해서 네 어 좀 이렇게 경력으로 넣었습니다. 뭐 많은데요. 예 뭐 다 넣으려니까 이게 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또 좀 몇 가지만 네 추려서 네 제가 넣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어찌 보면 좀 특이한 이력을 네 가진 경우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경찰학의 일부로서 이제 또 경비경찰 네 경비경찰 활동으로서 또 이제 경호경비라는 네 분야를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전에 또 실제로 네 제가 이제 또 실무를 실제로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뭐 실무할 때는 또 경비 전분야 하지 않습니까. 꼭 이제 경호경비 대테러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경비 경찰 경비 네 전반에 대해서 어 또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어 좀 이번 이제 우리 경호학 네 과정에서는 어 주로 이제 제 경호 경호 경비 경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테러 대테러 이제 업무 뭐 다른 이제 유관기관과 관련해서 또 협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네 그런 이제 어 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 이제 수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수업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고득점에서 이제 합격을 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경호학 구성을 좀 네 보시면요. 이게 사신문제에서 이제 중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보통 이제 어 이 중요한 부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지금 경비지수사 과정에서 1차 2차 이제 뭐 과목이 네 여러 과목이 있지만 이 경호학 같은 경우에는 어 경호 업무 수행 방법. 네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네 경호 업무 수행 방법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게 이제 그 경호 작용입니다. 네 경호 작용이고 어 경호의 실제 이제 활동 네 활동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어 이 부분이 거의 반 정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역대 이제 기출을 분석을 하면 17문제에서 이제 20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전체의 계략적인 큰 틀 네 큰 틀을 지금 여기 이제 ppt에 담았는데요. 어 실제 좀 이제 세부적인 분석이 더 이제 필요하다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교재가 상당히 분석이 잘 되어있는데요. 네 앞부분에 이제 기본 이론서 네 이론서에 이제 보시면 경비지도사 이제 소개가 있습니다. 네 소개하고 이제 시험 안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네 그동안 역대 역대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최근 5년간 네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네 그 표에 이제 근거해서 네 보시면 되는데요.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역대 이제 그 출제된 문제의 분포를 보면 경호 업무 수행 방법은 17문제에서 이제 20문제 20문제 정도 되니까요. 절반입니다. 거의 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경호 활동이죠. 네 경호 활동 영역이 반 정도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앞에 1, 2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례로 보시면 네 1과 2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부분 차례가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학과 이제 경호의 일반적인 논의 네 그런 논의에서 6문제 7문제가 나왔고요.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입니다. 이제 조직이 있어야 이제 활동을 하니까요. 항상 이제 조직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이론, 작용 이론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또 중요합니다. 조직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의 근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요. 그 활동 부분에서 절반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사실 이제 어찌 보면 경호학에서는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출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4, 5, 6도요.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복장과 장비, 특히 장비 중심입니다. 경호 장비 중심이고요. 의정과 이제 구급법 관련해서 또 응급처치 같은 것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호 예절이라든지 응급처치 포함해서 세뇌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 환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또 출제가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주제별로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책에 나와있지만 주제별로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오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한 문제라도 이제 또 놓치면 안 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다들 이제 고득점을 하셔서요. 보통 이제 다 90점 중반, 90점 중반을 받으셔야 안정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시니까요.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호 환경 이런 부분도 나오기도 하고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공포미 잘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6번 부분은 또 1번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경호학 구성 40문제에서 중요 파트는 좀 더, 좀 더 이제 공부를 좀 자세히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서를 꼼꼼히만 보시면 네. 뭐 고득점하는 데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네. 고득점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파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호학과 관련해서 우리 고득점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경찰학 개론의 하나로서 이제 경비경찰이 있고요. 경비경찰의 또 하나로서 이제 경호경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호경비는 꼭 경찰 업무 영역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호경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대통령 경호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점을 네. 거기에 이제 맞춰서 앞으로 이제 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 학습과정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기본이론, 지금 우리 과정이 지금 기본이론입니다. 기본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론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기본이론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서, 기본서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에 이제 수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서거든요. 이 기본서가 이제 정리가 잘 돼야 결국에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합니다. 이 기본서 말고 그냥 뭐 문지풀이만 하고 뭐 시험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기본서 한번 보고 네. 그게 또 좀 이렇게 네. 쉬다가 또 시험이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또 요약서 뭐 그런 게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요약서 거의 없을 텐데요. 네. 그런 이제 요약된 내용을 네. 또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사실 어. 합격받을 수 있는 고득점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서를 요약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 첫 과정으로서 이제 기본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이론에서는 어차피 이제 이 기본서에는 이제 기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출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매번 이제 기출이 나오면 다시 반영하고 교수님들 이제 교재에서 기출될 수 있는 부분 또는 기출된 부분은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본서만 이제 잘 정리를 하면 만점이 사실 뭐 만점. 네. 만점이라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이론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단원별 문제풀입니다. 역시 우리 같은 책에 있습니다. 같은 책에 뒷부분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로서 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뒤에 심화 문제입니다. 네. 심화 문제가 그 과정입니다. 네. 기본이론 과정에서도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가 같이 네. 파트별로 나와있습니다. 주제별로 나와있으니까 네.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본이론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또 문제풀이 과정이 따로 있거든요. 네. 따로 이제 진행을 할텐데요. 그때는 이제 약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개인별로 내가 안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 잘하거든요. 내가 이제 실제 실무를 해봤으니까 네. 나는 이런거 잘한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또 그런 분 중에는 또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안 공부를 이제 관심이 없어서요. 네. 안하셔서 실제 문제에서는 또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심화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이론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과정별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이런 이제 과정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마특강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테마특강에서는요. 좀 이제 내용이 어려운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기출로 나왔을 때 좀 이제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꼬아서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꼬아서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네. 중요 부분 정리. 네. 정리 중심으로 이제 테마특강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이제 잡히면요. 네. 틀이 이제 잡혔지 않습니까. 1, 2, 3번 정도만 하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틀이 잡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출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기출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기본이론 하면서 옆에 이제 기출도 풀고 기출 지문 OX도 제일 앞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OX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기출인데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범위지 않습니까. 전 범위로 실제 이제 전년도에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보고 실정감각 배양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실정감각입니다. 처음부터 실정감각 배양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중요해서 일단은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정감각 드디어 배양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도 두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두 단계로 이제 진행을 보통 다 하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면서 또 한 번 교재 기본이론을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네. 같이 정리하면서 내용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중점은 기본서입니다. 네. 기본서를 또 다시 보고 또 정리하고요. 그래서 한 권의 기본서를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론 한 번 봤으면 이론을 또 점검하면서 또 보고요. 네. 그러면서 테마 특강 할 때 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 네. 그리고 기출 분석하면서 한 번 찾아보고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풀면서 역시 이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네. 그런 과정이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복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 문제풀이 과정에서는요.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는데 마지막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제 고득점을 위한 실정감각, 실전모의고사입니다. 실전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배양하는 과정이 바로 고득점 실전모의고사 과정입니다. 네. 최종 점검입니다. 최종 점검하고 또 이 모의고사 문제 풀고 풀고 나서요. 네. 나서 기본서. 네. 기본서 또 점검하시고요.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오답노트 이제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단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득점 이제 그 실전모의고사로 이제 마치고 네. 11월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시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학습과정만 충실히 하시면 뭐 기본서를 여기 과정에 따라서 한 번만 보더라도 이 벌써 이제 다섯 번, 여섯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이상을 이제 계속 보시면서 실제 시험에 임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학습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11월 시험까지 네. 계속 이제 진행되는 네. 그런 과정이고요. 네. 이 과정은 뭐 계속해서 이제 제가 네. 앞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보통 그 학습 전략 관련해서요. 첫째, 결국에는 이 자격증에서요. 중요한 게 이제 경비지로사 자격증에서 중요한 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경호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기출입니다. 기출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출이 반복되고 그 기출을 기본서에 담아놓습니다. 기본서에 담아놓기 때문에 이 기출을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출을 무한 반복한다는 말이 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이렇게 전범위로 출제된 기출을 계속 본다는 게 아니고요. 단원별로 기출을 정리하는 네.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봐야 된다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기출 내용을 무한 반복. 즉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기출 문제도 풀고 기본서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계속 보고 물론 기본서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기출을 보게 되면 출제 포인트입니다. 출제 포인트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더라. 네. 이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더라. 이걸 이제 감각을 배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을 계속 보다 보면 책을 기본서를 볼 때 나중에는요. 시험 전날 뭐 거의 뭐 한 한 시간? 네. 아니면 이제 자기 능력, 자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한 시간이 아니라 뭐 좀 더 이제 보겠다 하면 세 시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두꺼운 것 같지만 실제로 시험 전에는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네.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네. 과정.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네. 알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 바로 네. 네. 이 기출 분석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네.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중요한 것은 기본서입니다. 네. 기본서와 문제집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는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기출을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문제집을 문제를 계속 풀면서요. 결국엔 이제 암기 과목이라서요. 문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무턱대고 그냥 그 암기만 하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암기는 장기 암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론에서 이해를 위주로 해서 네. 그 다음에 기본서하고 이제 문제집을 정리하는 겁니다. 문제집은 그래서 그런 이제 암기, 암기사항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네. 점검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하나의 도구, 도구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답노트 작성 또는 오답표시인데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노트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노트 안 만드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수험생활할 때 뭐 색연필, 색연필.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지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프, 샤프. 펜으로 안 하고요. 책에 뭐 형광펜 이런 거 잘 안 썼습니다. 샤프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제 색연필, 색연필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도 지워지는 색연필로 한 색을 한 세 가지 정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중요하면 붉은색, 기출됐으면 푸른색, 네. 그 외에 내가 또 따로 점검하고 싶은 부분은 녹색.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봤는데 자주 틀리더라. 네. 그러면 이제 녹색. 네.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답표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더 시간 전략은 됩니다. 시간 전략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색을 통해서 기본서에 오답표시를 해서 자신의 약점을, 약점을 이제 보완해가면서 나중에 시험 전날까지 네.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완전하게 이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이제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너무,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렇죠? 얘기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또 팁 같은 것은 수업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